교회는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메시지에 모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크리스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소수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집과 전세계에서 모든 예배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예언자 사자를 통해 예수 크리스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며, 우리가 곧 다가올 랩처를 위해 주님의 신부이신 크리스토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크리스토를 자기 교회 밖에 두지 않으신 잠든 다섯 개의 재직들 중 하나이신 목사님이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진짜 예시, 진짜 테이프 교회의 목사님, 프레놈 성막의 목사님, 요셉 프레놈 형제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테이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침침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탕수수의 달콤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증명되고 증명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를 위한 거룩한 말씀이신 같은 성유된 크리스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증명된 말씀을 얻으셨으며, 그가 우리를 받으셨고 성령의 사례를 받으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사례를 받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동일한 복음, 동일한 징후, 동일한 경이로움, 동일한 사후, 심지어 동일한 불기덩이 징후와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신부가 함께하는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크리스토의 신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기계들을 이곳에서 우리를 영광의 건강으로 데려갈 동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랩절에서 말이죠. 그 동력은 성명에 충만합니다. 헤드스톤이 내려와서 육신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성명의 정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크리스토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주님의 성스러움이 아름다운 속에서 일어나 하늘로 날아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성륙의 말씀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이 시간의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나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간단히 말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고 나는 메시지를 믿는다 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자에게 복종하십시오. 사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경우 주목하십시오. 그는 사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말한 모든 말을 믿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글쎄요 브래넘 형제는 저는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좋지만 그건 단지 읽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사람들을 그 대입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에게 말씀이 오십니다. 교회는 그들이 그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하기 시작할 때까지 잘했습니다. 혹은 다른 목소리들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 예언자가 말한 것을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현대적인 거라와 나타를 원했습니다. 보세요.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같은 방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약간의 오해에서 시작되고 또 그렇게 될 경우 여러분은 분명히 이 테이프들이랑 어떻게 같이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신부를 위해 거룩하고 보관하도록 하신 이유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목사님을 깎아 내리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듣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테이프로 듣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의 중용성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몇 번이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있고 이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 자신이 크리스도와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몇 번이고 확인하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몇 번이고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늘 말씀을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랬듯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역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시나요? 저요?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격을 갖춘 예언자가 말씀의 유일한 통역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몇 번이고 테이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독자분께서 모든 사람이나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생각하신다면 왜 메시지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왜냐하면 그들을 단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마지막 결정일 무엇인가요? 저의 집을 위해 우리는 이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자인 테이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테이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목소리가 단 하나뿐입니다. 울기덩이 증명한 목소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 메신저는 단 한 명뿐입니다. 신부가 동의할 수 있는 목소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와 같이 계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일요일 열두시 재벗은 시간에 저와 같이 신념을 가진 전 세계의 작은 신도들과 함께 오세요. What shall I do with Jesus called Christ 6, 6, 3, 3, 1, 1, 2, 4, M 크리스토라고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요셉 브래넘 형제는 요셉 브래넘 형제는 요셉 브래넘 형제는